대한민국 진짜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의 특수품사에 대한 세 번째 강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관사와 조동사에 대한 필수 기본 지식을 낱낱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특수품사에 대한 모든 기본 지식을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먼저 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란 보통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어 언 더의 형태로 관 즉 가시나 모자처럼 덧씌워지는 품사라는 뜻으로 관사라고 불리는데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말로는 관사 형용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관사는 또 크게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관사는 그렇다면 어째서 형용사의 일종일까요? 그것은 명사의 앞자리는 형용사 단어자리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 자리에 관사가 쓰이기 때문에 형용사라 하고 당연히 관사는 다른 형용사들처럼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형용사인 건데 그러면 그냥 형용사라고 할 것이지 왜 관사라는 다른 이름을 또 붙였을까요? 그것은 이 관사는 일반적인 다른 형용사들과 다른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특수품사라서 관사라는 별명을 따로 붙여준 것입니다. 다음의 예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개를 좋아한다는 뜻으로 맞는 문장은 어느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나머지 문장들은 의미상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예문 보니까 4개의 예문이 보이는데 우리말로는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개 좋아한다는 말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어나 더 같은 관사에 해당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떠한 의미로 쓰인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문은 관사가 없이 나왔어요. 동물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관사로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물질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나는 개고기를 좋아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뜻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그냥 말할 때 어 같은 이런 말들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쓰게 되다 보면 원어민들한테는 크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B번 예문을 보면요. I like a dog. 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자 이게 개를 좋아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는 좋아하는 개가 한 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애견센터에 가서 봤더니 아주 이쁘게 생긴 내 마음에 쏙 드는 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오늘 내가 애견센터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쁜 개가 한 말이 있어 그거 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개가 한 말이 있다는 뜻일 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번은 내가 B번 같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있던 여동생이 옆에 있다가 어 나도 그게 좋아하는데 라고 말할 때에는 I like the dog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개를 내가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D번이야말로 I like dogs 라고 하는 이 표현이야말로 나는 개를 좋아한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언가를 좋아한다 그러면 개를 한 마리만 좋아하지는 않겠죠.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개들을 통칭할 때는 이렇게 복수용으로 써야 맞습니다. 그래서 I like dogs 이렇게 써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관사 그러면 어 언 더 만 생각을 합니다. 어 언 더 만 관사가 아니고 이렇게 무관사도 관사 개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관사 없이 복수용으로 쓰는 것도 관사의 범주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 같은 범주에서 다뤄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부정관사 어와 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관사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어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대화하는 그 당사자 간에 미리 정해지지 않은 어떤 임의의 사람이나 동물, 사물 등의 한 단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속뜻은 말하는 사람이 나만 알고 있는 임의의 것인 하나의 라는 뜻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어와 언의 구분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오직 바로 뒤에 붙는 말의 발음에 따라서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말에 철자가 어떻든지 품사가 어떻든지 그런 말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단지 발음을 좀 편하게 해보자 라는 발상에서 나온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어와 언의 구분은 오직 바로 뒤에 붙는 말의 발음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심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문 보겠습니다. A번염은 보니까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라는 뜻이죠. teacher는 이 T가 철자도 자음이고 발음이 자음이에요. 그래서 어를 붙였어요. B번염은 I have an orange. 나는 오렌지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 O자는 철자도 모음이고 발음도 모음입니다. 그래서 언을 붙였죠. 다음에 C번 He is an honest boy.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철자가 자음인데요. 이 H는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무금이에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발음기호를 보니까 honest로 발음이 되어 있죠. 이 A자는요. 모음 발음기호예요. 그래서 발음이 모음으로 나기 때문에 H자로 시작했으나 어가 아닌 언을 붙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D번염은 보겠습니다. A cow is a useful animal. 소는 유용한 동물이다. 이런 뜻이죠. A cow. 여기서는 C자는 당연히 철자도 자음이고 발음도 자음이니까 어로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에 useful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 U자는 철자는 모음입니다. 그런데 발음이 여기 보니까 useful, J자로 시작을 하죠. 이 J자로 시작하는 발음기호의 발음값이 E인데 이것은 모음이 아니고요. 자음입니다. 그래서 어를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정관사 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사란 위에서 배운 부정관사 어, 언과 달리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거론이 되었거나 그것이 통상적으로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적어도 서로 대화하는 당사자끼리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 사물, 아이디어 등을 가리킬 때만 사용하는 관사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것을 나타내는 관사다라는 뜻으로 정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사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정해져 있다는 것이 대화를 하고 있는 나와 너 당사자 사이에 정해져 있다는 뜻이지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A번 예문입니다. I have a sports car and the car is very nice. 이 말은 나는 스포츠카가 있는데 그 차는 아주 멋있어 이런 뜻이지요. 여기 스포츠카가 처음 등장할 때는 어를 달고 나왔습니다. 왜 어일까요? 이것은 나만 알고 있는 하나의 차이기 때문에 어를 붙였습니다. 즉 너한테 아직 말해준 적이 없죠. 그래서 어를 달았는데 두 번째 나오는 car 앞에는 더가 붙어 있습니다. 왜 더가 붙어 있을까요? 이미 앞에서 한 번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차와 이 차는 같은 차인데 자, 보니까 앞에서 이미 한 번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말을 해줘서 너도 알고 있는 그 차는 아주 멋있어 이런 뜻이지요. 자, B번 볼까요? The book you gave me is very interesting. 네가 나한테 준 그 책은 무척 재밌어 이런 얘기죠. 여기는 주부술부를 이렇게 자르면 주어가 북인데 you gave me 여기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는 걸 보니까 얘는 형용사절이네요. 그러면 그냥 책이 아니죠. 그냥 책이 아니고 네가 나한테 준 그 책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준 책은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책이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 북이 아니라 더 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준 그 책은 매우 재밌다. 이런 얘기죠. C번 He saw a tall animal and the animal was a giraffe. 그는 키가 큰 동물을 보았는데 그 동물은 기린이었다. 말은 내가 너에게 지금 여기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He saw a tall animal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했을 때는 이 tall animal은 너한테 정보를 준 적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를 붙였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하나의 키 큰 동물인 거죠. 그런데 이미 한 번 이 정보를 주었으니까 상대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죠. 그래서 And the animal was a giraffe. 이제 두 번째 그 동물이 나올 때는 더 를 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D번 Would you pass me the salt? 그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지금 식탁에서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금병은 하나밖에 없겠죠. 눈앞에 있는 그 소금병을 좀 건네달라고 하는 거니까 따로 그것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도 더 를 붙인다는 뜻입니다. 2번 Please open the door. 그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서 누가 똑똑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 쪽에서 좀 멀리 있고 지금 이 말을 문 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문인지 상대방은 내가 따로 말 안 해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죠. 그래서 더 도라고 바로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번엔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uxiliary verb 라고 말합니다. 조동사는 순수조동사와 특수조동사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인 영문법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영문법에서는 이걸 그냥 이렇게 안 나누고 그냥 조동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죠. 어쨌든 순수조동사는 위에서도 이미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원형동사의 앞쪽에 붙어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아닌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만을 나타내는 품사로서 문장 속에서 실제로는 동사의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특수조동사는 be와 have 두 가지가 있으며 순수조동사와 달리 사실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인 will, shall, can, may, must need, dare,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말들을 일컬어서 순수조동사라고 합니다. 또 이런 순수조동사의 뒤에 쓰이는 모든 동사는 동사의 원형의 형태로만 쓰며 이 동사를 원형부정사라고 부르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순수조동사를 유식한 말로 서법조동사라고도 부릅니다. 전부 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예문을 통해서 순수조동사와 특수조동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조동사의 예문입니다. 본동사가 모두 동사의 원형을 쓴다 그랬고요. 생각을 나타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A번 I will do my best.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뜻이죠.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 do라는 원형동사를 썼습니다. 이것을 원형부정사라고 부른다는 뜻이죠. B번 예문 보겠습니다. This tw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shall이라는 순수조동사 뒤에 pass라는 원형동사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볼까요? She can do it. 그 여자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do라는 원형동사를 썼습니다. D번 You may go home. 너는 집에 가도 좋다 라는 뜻이죠. may라는 순수조동사 뒤에 go라는 원형동사 즉 원형부정사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예문 She must do it. 그 여자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인데 must라는 순수조동사 뒤에 do라고 하는 원형동사 원형부정사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F번 He would not drink wine. 그는 술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would라고 하는 순수조동사 뒤에 drink라고 하는 원형부정사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D번 You should do your duty. 너는 너의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should라는 순수조동사 뒤에 do라는 원형부정사를 썼고요. H번 Do come again. 꼭 또 와라. 라는 뜻인데 이것은 강조의 do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동사인데요. 역시 come이라는 원형동사가 뒤에 붙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번 Do you like coffee? 커피 좋아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이것도 보니까 do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원형동사 like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조동사는 본동사가 모두 동사의 원형의 형태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 이 do나 does나 did 같은 이러한 동사들은요. 사실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수조동사를 알아보도록 하죠. 특수조동사는 B동사와 H번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동사로도 쓰이죠. 앞에서 우리는 B동사와 H번 동사를 따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본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공부했던 것이고요. 오늘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조동사 B와 H번은 본동사로도 쓰이고 조동사로도 쓰이는 특별한 두 개의 동사들인 B동사와 H번 동사인데 이 동사들이 조동사로 쓰일 때 이들을 특수조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특수조동사들은 순수조동사들과는 달리 생각이 아닌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본동사를 반드시 원형동사가 아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등 분사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특수조동사의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사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등 반드시 분사가 옵니다. 즉 원형동사가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고 사실을 나타냅니다. 무슨 얘긴가 한번 볼까요? A번님은 I am working now. 나는 지금 일하는 중이다. 여기 M이라고 하는 특수조동사 뒤에 working이라는 본동사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분사죠. I am work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분사 ing 꼴인 working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태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현재 진행형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일하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번염은 they are all gone. B동사 뒤에 gone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버렸다라는 뜻이지요. 여기에도 are 뒤에 go라고 쓰면 안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특수조동사가 나왔으니 뒤에는 원형이 아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C번 he is doing his homework. 그는 그의 숙제를 하고 있다. 또 B동사 뒤에 do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I have just finished the work. 나는 그 일을 방금 끝마쳐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have라고 하는 특수조동사 뒤에 과거 분사 finished가 왔습니다. 이렇게 B동사나 have 동사가 특수조동사로 쓰이면 뒤에 오는 말들은 반드시 무엇이 온다?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같은 분사가 온다. 그리고 내용을 지금 보니까 나는 지금 일하는 중이다. 그들은 모두 가버렸다. 그는 그의 숙제를 하고 있다. 나는 방금 그 일을 끝마쳤다. 공통점이 뭔가요? 실제로 어떤 일을 했다는 뜻이죠. 결국 사실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where, shall, can, may, must,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서법조동사들은 생각을 나타내는 말, 미발생 사건을 나타내는 말이었지만 여기에서는 발생한 사건을 나타낸다. 즉 사실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특수조동사 B나 have 뒤에는 반드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영어의 특수품사 세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영어의 특수품사에 대한 세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영어의 특수품사 강좌는 네 편의 시리즈로 제공이 됩니다. 확실한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편까지 모두 보아주시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컨텐츠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